2015년에는 제 명의로 된 건물을 살 수가 있을까요? 사이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2015년 새해를 맞아 엠카 비긴즈가 준비한 스페셜한 미션 질문도 반응도 각양각색 스타들의 신년 운세는 어떨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자, 내년에는 1등 할 수 있을까요? 1등 할 수 있을까요? 자, 종국아! 너 여기 운영에 다녔다 올리고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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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외쳐 세 번 외쳐 세 번 외쳐주세요 1등 할 수 있을까요? 1등 할 수 있을까요? 1등 할 수 있을까요? 5층에서 3층을 알면? 바로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과연? 질문에 대한 답이 1년 5층에 나오세요 아니 뭐 1등을 하지 마자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뭐야 자, 다시 백업 1등 할 수 있을까요? 1등 할 수 있을까요? 1등 할 수 있을까요? 저기다 5번 반대로 인정하나? 2등 할 수 있는 뭐 같아서 씨. 어우, 나 재밌는 게 없어. 야, 바보 같은 생각이래. 2층 뭔가 지금 예능을 아는데? 지금 피인님이랑 카메라 감는 얼굴이 웃음꽂이 폈어. 살아있어, 우리가 불량 뽑았어. 그건 안다. 이제 간다, 아니야. 가자, 가자, 가자. 2014년을 못했던 것들은 2015년 꼭 다 이루시길. 행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